오구 크레헬이브 난 혹시 모르니까.. 화쇠.. 베레타 들고 가야되겠다 레딧백 폭스 아보백 음.. 이거면 충분해 반테스 하고싶다 흐흐흐흐 정문을 해서 반테스 해봐? 정문에 애 있으면은 반테스 못하는거고 없으면은 들어가 잠깐만 대기타봐요 갖다와볼게요 정문을 살펴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대스위시는 못 깨는거네 카메라 타이탄이 저장이네 아까운데 어 뭐 쟤 멈춰있어 둘다 잡아? 아냐아냐 얘네 잡으면 안되요 폭스 어딨어 와 가드 15마리야? 그러게 와 놀랍다 가드 15마리야 가방도 20개다 여기가 가드가 있어요 우리 다행이네 어? 가드 하나 이리 온다 들어오는데? 네 팀 새로해서 나가요 가자 안나가 난 지하 쪽 가볼게 지하 가는길 이쪽인데요 형 정문쪽이지? 여기가 많은 가격이 있어요 제 손으로 가볼게 진윤된 것들은 네 스킬 저장 이제 가능해요 스킬 저장 이제 가능해요 여기 없다 박스 이쪽 어딘가에 박스가 하나 있을텐데 어디 가드네 쪼리로와 그렇지 들어오지마 지하실에 시민 하나 있는데 시민 잡을까? 여기 박스 있다 가드가 둘이라서 아 일단 박스 하나 있어 여기도 있네 까봐야지 어 박스 하나 있다 아 네 느낌표 아 아 걸렸다 걸렸다 끌리무위가 없으니까 갑시다 그냥 스피드로만 찾아봅시다 아이고 낙서재미 씌웠어 2층에 스피드로인데 어? 바로 없네 바로 찾았네 와 가드 이렇게 잡았는데 10마리 남았어 가드가 좀 많다 가드 15마리 시민 있네 키바드 먹어봐야 뭐해 13번 시민에 다른방 세큐리티 말고 다른 방에다 넣는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방? 아니면 여기 아 일단 클로커랑 왔다 바로 옆이네 여기 서버 지켄네 바로 옆에 응 난 안 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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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더 소리 랩필 타고 내려온다 얘들 클로컨데 아 바래 소리 통쾌하다 으쌰 여기 낭배네 미달려있냐 렉은 롱슬라이드 안 꼈어요 롱슬라이드 끼면은 그 북극적 수치가 올라가서요 안 꼈어요 다행히 털러컨 멈춘 멈춘 롱슬라이드 멈춘 멈춘 무선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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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목적이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오면 되겠지 다이아만 다이아만 도미하나? 나 조커 있음! 어 잠깐 오우 조커 쏠뻔해서 아 잠깐만요 조커 총알 먹더라고 AI처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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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에이드 아 미친 맨날 메딕 뜨다가 갑자기 에이드 드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고 한마리 더 아 미친 안 오 소는적도 도미가 왔지 폭스 암호 쫓아 모자라네 해수를 못해두고 활성 범위가 좁아서 LMG 들고있고 네 지옥의 시작 여기에서 눈 떨어질거 아니야 눈치워야죠 이제 일단 여기에 메딕백 하나 깔게 집사용 필요하면 드세요 네 자 이제 온다 쓰레기들 눈 내린다 에이드 아직 10개나 남았어 와 실드 테이저 실드 테이저 내 마리내려 뭐야 어 보니 튕겼다 어 보니 끊겼어 연결 헐 헐 헐 헐 헐 서버 서버에 범행되어있다거나 보통 게임 좀 하나도 다 세 hes 좀 한번 일단 아들 살리고 확실히 다윗은 스토스로 깨는게 제일 편하겠다 야 애들 오는거 꺼야 어디 타임럭을 끌라그래 쉴드 아 이러면 메딕팩 다 사라지는데 너 깔았어 하나? 하나 깔았어요 더블홍이라고 지브리티홍이라고 아 맞다 어 어 저장된거는 안 사라질텐데 어 저장된거는 안 사라질텐데 어 뭐야 나야? 왜 나야? 좌워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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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나 포스 제가 포스 해줘얼되는데 포스 이제 투다운하냐? 빨리 와봐 나 픽하고싶게요 폭스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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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하나 드려요? 아직 여섯개 남았어 여유로 내가 열게 30초구나 됐습니다 왼쪽에서 세번째 위로 두개 왼쪽으로 두번 위로 네번 위로 네번 오른쪽으로 세번 깨스나오는데? 점프해서 안되요 점프해서 넘어가는건 안돼? 네번 눌려야되나본데 차례차례 하나씩 다 안눠어야되나봐 걱정될줄 아는데 어 추러하여서 아 오우씨 가스입고 들어갈뻔했어 잠깐만 코니야에이드 코니야 에이드 잠깐만요 저 요새 비명지르는데? 어?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 실패 되니까 야호하는데 어 수완차 3다운을텐데 멘틀에 그럼 메딕 앞에있어 아 콜 위험하잖아 여기 안쪽에 하나 깔아 안쪽에서먹어 안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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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도 수완송같은데 이거도 3다운인데 이거도 3다운인데 멘틀 빠져요 하으 어 칸이 없다 칸 좀 해소해야되 근데 플로커가 있네 어 풀레 무서워 클로커가 막 열심히 플로커 다운 갔어 살아났다 도저 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도저 맞네 도저 툴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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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로커? 어? 허 툴툴툴 툴툴툴 여기 샌드위치 하나 추가 예 배달 왔습니다 미리 불꽂야될거 같은데 네 도저있는데 소비? 소비 소비컷 소비컷 판이 없네 오후 사육자 좀 도저히 해볼까? 툴툴툴 한 바퀴 두르고 더 붙여야지 야 타니 8벌에서 36벌되네 한 번가 한 바퀴소 돌고 너 손들어 내려 조커 손들어 내려 너 이따가 조커 클로커 여기 클로커 많이 나온다 베이저보다 클로커가 더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워낙에 물량이 많으니까 여우수완성 나 쭉쭉 알아 실력 뒤에 클로커 스마클로커 다운 스마클로커 다운 무엇이 hil 오우 아이연빈에 타는거 와지 해피라도 버티니까 조커야 좀 싸워봐 조커 못때리는데? 진짜 제위에서는 조커는 못버틴다 에이스 찍거나 아니면 저거 찍어야 돼요 조커 강화하는 스킬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도움이 됐다 조커 하나 있어요 밖에 그래? 네 안에 하나 있어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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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버티다가 어어어어 어어어어 여기서 버티자 끝날 때는 있는데 이제 스킬인데 저거 뭐지? 고니야 네 이 서브롬에 저거 깔았다 그랬지 네 남아있는데? 남아있어요? 아 그거 설치한거는 남아있어 아 원래 사라지는 정상인데 남아있는데? 어 저장네 먹고 갑시다 아 여기 하나 있네 일단은 여기로 와요 여기로 서브롬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어 서브롬에서 나올까요? 저거 암호 먹고 오고 어 여기 들어온다 여기 들어온다 쓰레기 들어온다 서브롬 여기 여기서밖에 쉽겠다 남아있네 남아있네 샌드위치 하나 인지률도 있어? 마이정 얘들 온당 하지마요 형 안가 판먹으론 가겠지만 어 잠깐만 클로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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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잘들린다 여덟게에서 30초 어 오니가 깨질까? 안 깨지면 뭐 한판 더 해야지 뭐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 할 때 도와줄게 아 아 하다못해 어 에이드 셔틀이랑 암호 셔틀이라도 해줄게 갈까요? 어 마냥 마냥띄었어요 마냥띄었어요 고고고고고고 오오 많다많다많다 형 굴로오면 안 돼요 어디갔어요 흐흐흫 심필수령이 싫었는데 의사가 도망가고 있어 의사 여기 심필수령 됐다 됐어요? 어 실패선생님 됐다가 지금 수환성으로 다 뛰고있다 누우면 인스파이하면 돼 갑시다 네 깼다 깨졌어 오케이 저장됐다니까 꼬리는? 안 깨졌죠? 꼬리만 안 깨졌어 꼬리만 안 깨졌어? 네 둘 다? 둘 다 우린 둘 다 깨졌어 어 우린 둘 다 깨졌어 저장돼가지고 꼬리 어떻게 해 다음에 깨어 다음에 아 점점 쉬하겠습니다 딱 여섯시다 아 되겠어 이제 타블라라사 타블라라사? 가? 타블라라사 타블라라사 어 가볼까? 여섯시 기분인데 돼요 형? 어 한판은 할 수 있어 여섯시 반 정도까지 괜찮거든 혹부 데이2까지 하는데 시간 좀 걸릴텐데 혹부 오버킬 이상이야 난이도 예 그니까 데이2까지 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릴텐데 데이2가 한 10분 20분 가까이 걸리겠고 일 일일차는 10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야 여캐릭이 아이엠 미림하니까 좀 이상하다 ㅋㅋㅋㅋㅋ 일단 스킬을 다 빼야돼 우리 근데 아머 저 허리춤 부분이 약간 좀 잘록하다 응 여캐릭은 허리춤 좀 잘록하네 여캐라서 그런가? 놈 13 12 21 21 20